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 안에서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길 영 안에서 괴로워 하셨다 느낌 오시나요? 영은 사실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괴로워하며 증언하여 이르시길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 중 하나가 날 팔 것이다 심각한 얘기를 하시려고 괴로워 하시면서 증언하신 것 제자들이 서로 보면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왜 그러냐? 보면 아세요 왜 이 얘기를 굳이 꺼내셨는지 모든 건 예수님의 계획 하에 있다는 겁니다 배신자가 배신하는 것마저도 그걸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나를 찔러야 내가 십자가에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서 아까 53장에 예언되어 있던 초림 때 자신은 무고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받는 그런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다시 소통을 하게 만들겠다는 게 예수님의 또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를 불허하신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군지 의심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 되게 묘합니다 이게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오해를 낳고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지금 이 현장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그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참신하죠? 끝까지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게 이걸 마리아라고 상상하면 저기 다빈치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최후의 만찬에 이런 제자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품에 안겨있는 장면 아닌데 예수님 옆에 여성스러운 존재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누구냐 이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그 자가 바로 이 복음 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을 참조하면 결국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았던 제자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랑 상당히 각별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이런 거죠 물어봐 물어봐 한 거예요 물어봐 그 최후의 만찬이 그 제자 베드로가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가 좀 물어봐 이 장면이 최후의 만찬 다빈치 코드가 아니라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림 여기서는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누군지 여쭤봐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이게 좀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있다가 물어본 거예요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이다 하고는 딱 유다한테 줬어요 보통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이게 너무 극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이랬으면 하지 마시고 아무튼 좀 극화되어 있다 아무튼 뭔가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얘기 들어갔다 아까도 계속 사탄이랑 빙이 되나 봐요 사탄이 들락날락하나 봐요 사탄에 확 끌려가면서 이제 그 영혼이 사탄한테 끌려갔다는 얘기죠 사실은 사탄이 그 얘기 들어갔다는 거는 사탄이 그를 장악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길 그대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너 지금 마음속에 나 배신하려는 생각이 있지 남들은 모르죠 지금 둘만 아는 거예요 그 하려던 거 로마에 확 넘겨버려 하면 넘겨라 이 소리죠 예수님이 다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앉아있던 자 중에 아는 이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다고 알거나 자 그거 지르려고 한 거 있지 질러라 이런 느낌으로 들었거나 가난한 자들한테 좀 뭐 좀 갖다 줘라 이런 느낌으로 들었던 보시하려고 했던 거 해라 자선하려고 했던 거 해라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유다가 그 빵조각을 딱 봤더니 곧 나가버렸다 그런데 밤이었다 밤이었다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평가가 밤이었다는 말을 굳이 쓰신 거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 그랬고 빛의 존재인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낮이라 그랬어요 낮 동안 우리 함께 즐겁게 빛을 누려라 하시다가 이제 밤이다라는 말이 탁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의 사역이 이제 끝나간다 이걸 암시한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개명 그런데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이 소리가 뭐죠? 이제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얻으실 거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잇게 될 것이다 아니 자기 맞이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탕감해 주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나로 인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님이 인자 안에서 내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안에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지면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해줄 거다는 얘기는 아까 십자가 얘기고 말은 안 써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에 얘기는 십자가 얘기고 이 얘기는 부활 얘기입니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된 존재지만 진짜로 죽음을 건너서 부활체로 거듭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부활을 보여줄 것이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로마 광장에서 부활하셨어야죠 그렇죠? 시내에서 그건 제자들한테 봐야 할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애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죽음을 극복하여 영생에 이르는 인류가 이르게 되는 것을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온 내가 그 첫 스타트 인류 중에 한 명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이 인자에게 그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걸 내가 주실 것이고 그걸 보여주겠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잠시 동안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대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이제 잠시밖에 못 잊고 우리는 헤어진다 하지만 그래서 그대들은 나를 찾을 건데 그러나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 다시 내가 한다 그전에도 이런 말 했죠 그대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늘의 왕국 지금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요 지상의 천국이랑 좀 대비해서 쓴 겁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하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요 뒤에 보시면 알아요 하늘의 왕국에 난 지금 갈 건데 그대들은 올라올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 지상천국은 아직 어떤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읽으실 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여기다 여기가 하늘 왕국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천국이죠 사실은 천국 자체가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국 아버지의 왕국 어떤 의미냐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곳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왕국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상에 지구상에 여기가 지금 지구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지상천국은 요한계시록도 심판의 날이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써있잖아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지상천국 그럼 그건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 입장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날에나 이루어집니다 지상천국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지상에서 펼쳐지죠 사도바울은 좀 달라요 사도바울은 휴거가 돼서 구름 있는 데서 천국이 펼쳐집니다 하늘왕국의 분점이 구름 있는 데서 펼쳐진다 이게 휴거론이에요 사도바울의 휴거론 이거는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바울의 주장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고 그러면 이 말은 있으면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상천국이 언제 구현될까? 본인이 이미 왔을 때 구현된 거거든요 시작된 거거든요 이미 천국은 왔다 해요 천국은 이미 왔다 이거는 나중에 아주 개나리 만발할 때를 말하고 개나리 하나는 폈다 이거 제가 늘 얘기 드렸죠 이미 천국은 왔는데 완전해지려면 재림 때 완전해지고 초림 때부터 이미 지상천국은 시작돼요 이미 천국에 침략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천국을 정복할 것이다 그럼 이때 천국은요 저 하늘나라의 의미보다는 살아서 천국에 이르는 일이 많다는 거죠 살아서 천국에 이르는 일이 많다 그렇죠? 추수된 자들 추수꾼과 추수된 자들은 이미 살아서 천국에 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도마고금까지 안 가져오고 얘기하더라도 이미 살아서 천국에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해 들어가야 돼요 죽은 뒤 얘기가 아니라고요 보금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 때는 지상천국이 이미 지상에서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 이 느낌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은 이래요 내가 지금 내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것은 일단 저 하늘의 왕국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보자고요 지상천국이 아니라 그냥 천국 그 자체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 원래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되는데 천국으로 간다 그대들은 못 온다 저기가 지금 여기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지구에서 바로 이리 가려면 칭의 성화 영화를 다 닦아서 이 세계를 이룬 뒤에 천국에 하늘 천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은 뒤 이렇게 간다 이런 관념으로 보면 지금 이 그림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장하는 건요 살아서 성령 안에서 살면 이미 천국이다 살아서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천국 지상천국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상천국에서 너희들 이거예요 내가 가고 난 뒤에 그대들이 날 찾을 건데 못 만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못 오거든 그런데 이 말을 이 뒤에 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거쳐할 때가 많아 뭔 소리죠?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높은 차원만 있는 게 아니야 지상 지상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아버지 집은 꽤 커 거기 다양한 차원이 있어 내가 가가지고 예비하려고 그대들의 거처를 미리 예비하려고 그래 이 말까지 바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감안해서 보자고요 그럼 지금 내가 당장 가는 곳은 아직 예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상천국 지상천국은 지금 예수님 혼자서 거의 지금 이게 뭐죠 거기 머무시는 느낌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머물 공간은 내가 좀 마련을 하고 그대를 부를게 이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이거 이거 가지고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이렇게 성경을 보시지 않을 텐데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나 지금 먼저 하늘의 왕국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빨리 오게 하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잡혀가요 시간이 없어요 아주 액기스만 제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세계명을 그대들에게 주겠어 그건 뭐냐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 입장은 성자 입장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들을 사랑하자 그럼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내 형제들을 사랑하자 형제 자매들 이 느낌이에요 그대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실천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그 제자들이 또 실천하니까 한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 아버지의 뜻을 한 성령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와 제자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한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몸이 되는 세계가 지상천국인 거예요 사이버 세계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시고요 사이버 천국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 혼자 게임하고 계세요 거기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이 있는데 지상 하늘을 안고 게임이 있는데 지구에 분점을 낸 거죠 지구 서버에 지상천국 온라인 해서 영적인 라인이니까 영라인 해도 되지만 지상천국 온라인처럼 지상천국 영라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현재는 접속자가 예수님 혼자인 거죠 내가 가서 좀 더 천국을 좀 더 예비해야 될 것 같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 제자들 지금 자기가 키운 제자들 또 아직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시스템 좀 다듬고 초대할게 그 느낌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심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 또 하늘의 왕국으로 보셔야 돼요 아직 지상천국은 제대로 지금 뭔가 안 갖춰져 있어요 느낌에 내가 가는 곳 하늘의 왕국에 그대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 안주를 이루게 되면 천국의 영주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따라올 것이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 소리입니다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아주 먼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포인트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되는 나중에 볼 거다는 얘기는 먼 미래를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제림을 말할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제림은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땅끝까지 전도된 뒤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부분적으로 듣고 바로 오실 거라고 기대한 제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좀 곱씹어보면 땅끝까지 전도될 리가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조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 그 당시 분위기에는 바로 오실 거라고 기대한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저는 오해가 일어난 것 같아요 곧 올 것처럼 얘기하신 이 부분은 사실은 지상천국에서의 접속을 말한다 지상천국의 접속에서 거기 길드 마스터죠 예수님 내 길드에 들어와라 지상천국 게임 안에서 내 길드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같아요 베드로가 어찌 저는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일 닭 울기 전까지 세 번은 나를 부인할 거다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 타격 입었겠죠 말이 없어요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14장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제 제일 유명한 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대들이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어라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자 이 소리예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하늘왕국에는 거쳐할 곳이 많다 전체가 다 하늘왕국이죠 사실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긴 하늘 아닌가 여기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지상천국이건 하늘에 있는 천국이건 다 천국입니다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로 볼 때는 그냥 아버지 집에는 거쳐할 데가 많아 여러 차원이 있어 이 소리입니다 여러 차원이 있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왕국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천국이 천국도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했을 거야 우리 집 줘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집 넓어 다 데려갈 수 있어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너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자들 수준이 높지는 않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대들을 위해 그대들의 거처를 미리 준비하러 간다 그 거처는 뭘까요 지상천국이란 지상천국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먼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지상천국은 가서 그대들의 거처가 준비되면 이것도 말이 뭘 준비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뭘 준비하겠어요 인테리어를 바꾸겠어요 이 얘기는 너네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중보기도 해가지고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내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대들이 속히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겠어 그걸 준비하러 간다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야기 보다 보면 방을 더 도배를 새로 하러 가시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천국이라는 게 그냥 성령 받으면 접속되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을 만약에 이제 그대들의 거처가 준비되면 이 소리는요 이제 그대들이 준비되면이에요 사실은 그대들만 준비되면 접속해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 하니까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 가서 하느님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대들이 이제 와서 머물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때 다시 와서 그대들 데려갈 거야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 또 머물게 될 거야 이때는 이제 지상천국을 말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처가 마련된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상천국으로 봅시다 하나예요 천국은 하나인데 왜 지상천국이라고 하냐 보세요 베드로가 살아서 천국에 접속된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야기는 제자들이 죽은 뒤가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살아서 천국을 볼 거다 이 부분이에요 이걸 많은 제자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본뜻은 성령 받으면 바로 천국에 접속되고 지상천국에서 나랑 함께 연합해가지고 성부성자가 영원히 그대들과 함께해서 그대들은 지상에서 일을 하고 성부성자는 영적인 세계에서 도와줘서 서로 같이 협업을 해나가자 천국을 확장해가자 이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2000년간에 예수님이 지상천국 그랜드 오픈을 선언하고 2000년간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와 협업을 이루어온 많은 성자들이 있었겠죠 미약해서 그렇지 2000년간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해온 역사예요 확장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초림 따로 그냥 던져버리고 재림 때 뭔 일이 날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전혀 성경을 잘 이해 못 하신 거고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그건 본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아버지 뜻이 지상에서 구현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부터 정확히 읽고 덤벼야죠 우리가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 머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 보세요 각주 4번에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리 사건 이후 성령 안주가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 확실하게 머물게 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와 한몸으로 연합하게 되어 지상의 천국에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천국 침략이 일어나요 완전한 침략은 칭의 성화 영화에서 영화 단계에 일어나겠죠 자 보세요 이 지상천국 들어갈 때도 칭의 성화 영화 각 차원이 있지 않을까요 칭의 영주권 얻은 차원 천국의 성화 시민권 얻은 차원 영화 천국의 통치권 얻은 차원 지상천국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원래 하늘나라도 칭의 성화 영화 닦아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는 죽은 뒤에 이기고 살아서 지상천국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 전에는 죽은 뒤에 하늘나라 올라간 얘기는 있었죠 많지는 않지만 있었죠 간간히 있었지만 지금은 살아서 천국이 구현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신약의 세계거든요 신약이 구현된 세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두가 성령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를 지상천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했고 지상에 에덴 동산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사명 하늘에서와 같이 이거 이게 이거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지게 만들겠습니다 나로부터 나로 인해 이미 지상천국은 오픈됐습니다 그랜드 오픈했는데 별로 찾는 분이 없어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망했다 그 강에 망했다던데 교회 망했다던데 그런 말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유럽에서 망했다던데 어디서 수도원 문 닫는다던데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이때 획기적인 재오픈을 하는 거죠 2000년 만에 이런 각오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지상천국이 걸어온 길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갖고 덤비면 사리사역 가지고 덤비면 온갖 창고라는 사이비를 또 나올 수 있겠죠 기독교 베이스에 지금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우리도 지금 이대로 하자고요 우리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부랑 연합해가지고 천국 개척 확장 운동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상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건요 살아서 육신은 지상에 있지만 영혼은 천국 소속인 천국의 영주권자건 시민권자건 통치권자건 이렇게 돼서 살자는 겁니다 그게 이중국적자라고 했죠 제가 이중국적 죽은 뒤에는 이제 육신 버리고 가니까 이제 원전히 천국 소속이 되겠죠 지상천국에도 칭의, 성화, 영화의 다양한 차원의 천국 거주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사실 다양한 차원의 천국이 있다고 해도 맞고요 서로 경지가 다르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거주자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 해도 맞고요 둘 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다 내가 그대들은 이 말이 또 멋집니다 그대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니네는 알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다 벙찐 얼굴을 하신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했냐면 지금 내 말에 답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지금 알아들었다면 답이 여기 있다 내가 세 개명도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성령 안에서 나랑 이제 앞으로 자세한 얘기를 또 해주세요 자세한 얘기 해주시는데 그 답이 다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성자인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럼 우리 함께 뭘 하냐 사랑하자 해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양심 세상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상천국이 구현된다 이거 엄청난 그림인데 이게 저는요 제일 놀라운 거는 그런 식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제가 그게 놀라워요 충격이고요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엄청난 청사진을 갖고 얘기하고 계세요 고창하세요 잡혀가시기 전에 원래 이렇게 큰일 당하기 전에 엄청 깨워 계시잖아요 적절한 긴장감과 깨어있는 속에서 막 지금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을 막 제자들한테 주입해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후에 보태는 말도 많겠지만 그래요 저는 되게 스토리가 선명하니까 14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앞부분밖에 못 들어가겠지만 14장은 정말 중요하다 자 이 부분 한번 풀어볼까요 그대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평안 진리 생명을 얻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성령의 평안 진리 생명이었죠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실천하자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게 사실은 실천한다면 성자께서 머무는 성령의 뜻이 구현된 아버지의 왕국에 이르게 될 거다 안 이를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성령 안에서 나와 성자와 아버지 성부랑 하나가 돼서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면 그 사랑이 실천되는 그 세계가 어디예요 그게 그냥 천국이죠 아버지의 왕국이죠 왜 성령의 뜻이 사랑인데 사랑이 구현됐으니까 그래서 지상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하늘나라에서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인데 지상에서도 구현되어 버렸으니 이거는 지상의 천국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성부 성자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길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길은 또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너네가 길도 알 거야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 유명한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야 내가 지금 온 몸으로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의 생명을 보여줬잖아 이겁니다 그럼 내 피와 살을 먹고 내 진리를 따르고 내 평안을 누리면서 내 진리를 따르고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모두도 아버지한테 갈 수 있으니까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인 성자를 통해서 아버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버지는 니네가 아버지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보고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한테 못 가 그 시점에서 인류의 모든 성자 중에 나 빼고는 못 가 이 말을 하신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얘기일까요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나를 나를 너희가 씹어먹지 못하면 아무도 못 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못 가 부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공자 약 되나 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부처 공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내가 지금 온몸으로 아버지의 진리를 구현했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해인데 지금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가 간다고? 단 아버지를 따로 찾아서 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왜 그러냐? 지금 나를 안다면 뭘 안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누리는 평안과 진리와 그리스도가 하는 그 사역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 생명을 이해한다면 그건 아버지를 이해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아버지 일이니까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 말이고 그냥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만 이해해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저런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아버지는 저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빈 것이다 이제 알았지 내가 이런 얘기 드디어 까발려줬잖아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건지 알겠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지금 막 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잡혀가시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 다 하시는 건데요 지금 6번 보면요 중용구절 유교의 중용인데 같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 말을 유교에서는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교식으로 군자 여기에서는 성인이에요 성인 그냥 일반 군자는 이렇게 못해요 성인을 말합니다 군자 백성들의 리더라고 해서 군자라고 하는 거지 성인급을 말하는 겁니다 군자가 움직이면 군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따르는 뭐예요 천하의 길이 돼버리고 아 군자처럼 나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야겠다 그 길을 걸어야겠다 군자가 어떤 말을 하면 군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천하의 법이 돼버리고 대대로 대대로는요 인류가 계속 그분이 하신 행동을 시간을 넘어서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인류면 따라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류면 따라야 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군자는 자기 사사로운 뜻으로 안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명 유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때문에 군자가 행동하는 건요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법이 돼버려요 군자가 움직이는 방식은 그대로 인류가 따라야 할 길이 돼버려요 대대로라는 것은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따라야 할 법이 돼버려요 길이 돼버리고요 군자가 말을 해버리면 대대로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표준이 돼버려요 원칙이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우러러 보이고 인간 중에 산 같은 높은 존재로 보이고 이게 예수님이 말한 인자에 제일 가까운 설명이에요 유교의 인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한다 가까이서 봐도 싫지 않다는 건요 멀리서 봐도 우러러 보이고 보통 또 우러러 보인다고 가까이 가면 어때요? 싫증나요 짜증나요 가까이 봐도 짜증이 안 나요 이거는 도 얻은 사람이다 왜냐? 그건 자기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다 이 얘기도 하나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각주 7번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 영원한 나의 현존 I.M을 말합니다 성령이야말로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일 수 있는 건 예수님 내면에 성령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에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인 성자 또한 인류에게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사로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길을 따른 거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진리를 말한 거고 아버지의 생명에 접속해서 예수님도 생명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일을 실천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를 모범으로 삼고 성자가 걸은 영생의 길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의 왕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버지 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대들이 아버지를 알고 따르는 거기 때문이다 왜? 나는 아버지의 온전한 대리인이다 아버지의 온전한 분신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자를 알고 따르는 자는 성부 아버지를 알고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에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예요 논리도 없고 막 질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아주 정밀한 논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본격적으로 시작된 얘기들은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고 예수님의 청사진이고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지상천국이 지금 개척되고 확장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큰 확장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 전 지구의 진정한 지상천국의 도례를 꿈꾸신다면 더더구나 분명히 알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이 요한복음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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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